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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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민영 씨 지각쟁이 오는 시간 안 된다 항상 지각한 게 없지 않아요? 인디아 민지 헬로우 안녕 스펜서님 안녕하세요 안녕 워리킹 샬롬 노르웨이 안녕 워리킹 샬롬 지금요 거실이에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내 생일이 9일이 오 빨리 여러분 예 나 괜찮아요 어떻게 되세요? 어둡다 얼굴이 더 밝아 보이긴 해 좀 밝게 해드릴까요? 너무 졸린 그런 건가? 여러분 밝게 해드릴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신의 헬로우 드시지 않았나요? 네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어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나하찬입니다 나하찬입니다 감성이세요? 아 감성도 빼놓을 수 없죠 옳라 아르헨티나 민트 진도블의 폴라드 민트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오늘도 결혼 대충 하면 안 되죠 결혼인데 아주 성대하게 다시 가방 카톡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에 카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흥이 방송 빗세원의 방송 목요일 날 로다 방송 이제 프라이데이에 제가 방송 하게 됐습니다 오 직캠이요? 저희 직캠 재밌어요 저희가 이번에 여기 있으면서 직캠을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녕 유미 안녕하세요 Hello Do you miss Pudding? we met Pudding 근데 우리 너무 슬슬 너무 슬슬 부딽이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부딽이 우리를 무시해요 부딽이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오마이갓 부딽이가 자꾸 저희를 무시해요 너무 오래 안 봐서 진짜요? 정말요? 네 진짜로 너무 슬슬 그리고 2주일 후 네 네 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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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믹스나인 저의 믹스나인의 페이보릿 스테이지는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지는 뭐냐면 딱 첫 번째 경연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네 형 저거 춤추고 올라오다 오키도키 하고 내꺼 별로구나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K1 선배님이 오늘부터 1일에 아주 너무 못했죠 제가 안경이 너무 좋아요 안경이 너무 좋아요 안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아니 저희 지금 살이 엄청 찌게 생겼어요 you know we can't go outside even here so I think we we keep getting mor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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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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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where are you? the corea airbnb we have to stay here two weeks we are so healthy but it's true 이태원 카스가 끝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따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그게 영어로 아마 더 닥터 플레이리스트인가 그럴 거예요 더 K 드라마 굉장히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조정석님의 연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연기 학원에 다니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정석님의 그 납득이 하시죠? 납득이 연기를 제가 이제 했었어요 네 그거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주 너무 조정석 배우님이 너무 좋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액터 아카데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석의 액터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네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연기도 했었어요 네 저 연기 아니 연기 배웠었어요 그 소리를 다 됐어요 ills우 그 소리를 다 됐어요 네 그 소리를 주신 오늘 안전한 기타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 안전한 기타가 없어요? 네 왜요? 왜요? 오늘 여기가 없어요? 네 예 네 네 Surin 제 전기타 있어요 난 기타 없어요 죄송합니다 폴리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프렌치? 내가 가르쳐주시겠어요? 왜냐면 그냥 루썸문트, 제스윙, 나라찬, 맥시, 쭈댐 워낙피티 영어 늘었어요? 진짜로? 오늘 뮤직뱅크에서 누가 샴푸 정경준 선생님이 샴푸를 거부했나요? 봐야겠다 오늘 뮤직뱅크 한 날이었네 그게 또 놓쳐버렸네 이태리아인 알아요? 오 마이 갓 이태리아인은 어떻게 되세요? 제 상황이 알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노르웨어어어어 도루이지앤 내 몸을 보고 있어요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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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현우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핵심이 덮질해야겠어요 참 내가 이제 영어를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책을 사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이제 근본 있게 한번 저희랑 같이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영어를 아주 그냥 지금 저희는 되게 약간 이런 말 써도 되게 야매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뭐 하셨어요? 음 너무 힘들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옛날 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너가 안 치는 거예요 다 한국에서 언제 볼 수 있는 거?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도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돼 안녕하세요 브로 코리아 민트 미스 유 뭐야 안돼요 한국어로 써주세요 그래야 잘 보인단 말이에요 투브 망크 당신은 보고 싶었어 오케이 여러분 메리 사민트님께서 프랑스어를 갖춰주고 있어요 투브 망크 가 당신을 보고 싶어요 투브 망크 복구 투브 망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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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am 6am 진짜 이렇게 이영혁하러 온 삶이 없어 그리고 10분에 밥 먹으러 그리고 TV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모바일 게임 몬트와 헤로드 그리고 먹으러 공카 댓글을 원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른 영상 그리고 넷플릭스에 뭘 시청해주세요? 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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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이름이 모바일 레전드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영상 지금 골목식당 코너 레스토랑 어떻게 말해 한국 영상 좋아하는 영상 킹의 코너 영어 영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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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네, 노래 이름은 스페서 그리고 노래 이름은 스웨델 정말 듣고 싶어요 오케이 어? 이거 들려주지 않았어요? 들려줬네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워? 오늘 토키로 오세요 와, 토키 어떤 상황이 있나요? 콘서트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폴란드? 오 마이 갓 폴란드 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엄청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포민정은 얼마나 대한민국만 3 오늘의 TMI 오늘은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커피를 3잔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 민트초코에서 이렇게 민트초코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먹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켜봤어요, 민트초코를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점심에 밥 먹고 민트초코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추가를 시켜서 이렇게 두 개 먹었어요 그리고 또 시켰어요 또 시켰어요 또 시켰어요 아주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커피도 택배가 되고 배달이 되고 와 보셨어요 여러분? 볼 빵빵해진 거? 이게 진정한 TMI지 볼이 그냥 빡뚝이 돼가지고 그죠? 저 빨리 뺄게요 선긋기로? 무슨 선이요? 또 엄청난 드립일 것 같은데 빨리 알려주세요 세이 티암오 플리즈 티암오 티암오 오늘 뭐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나도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오케이 치얼스 뮤직비디오 보냈어요? 네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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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사이트 뮤직비디오 기억나요? 그죠? 그죠? 사랑합니다 저도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거 안 만들어줘요 빵떡은 아닌데 너 제대로 못 봤구나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지금 이 마스크 흘러내리는 거 안 보여?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이게 마스크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있으면 마스크가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삼 응 진짜 뭔 말인지 알지 봐봐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 왜 그런지 알아 광대가 보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찢어지다 못해 이렇게 내려가고 계속 오! 이거 들어갔어요? 소리? 마스크 찢어지는 소리? 아... 현타 온다 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한 명 있어요 목소리 뺏어 나왔어 오늘 별말도 안 했는데 이태원 클래스 봤어요? 네 당연하죠 너는? 모든 에피소드 2번 봤어요 네 넌 좋아하는 캐릭터? 당신은 레이 입니다 도로 넘어서 미치지 음악적인데요? 그런거 한번 가사에 넣어볼까? 너는 레 같아 도로 넘었어 어? 아니지 잠깐만요 생각해볼게요 그 드립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게 그거거든요 너는 미야 근데 그냥 미가 아니야 도로 넘어선 레 모시기 모시기 미 를 가졌어 아 죄송합니다 이히히 나 굴 싫어하는데 오빠가 얼굴은 좋아해 뭐죠? 드립인가요? 아 얼굴 아 굴? 얼굴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벨지현과 뵈 뵈지현과 뵈하니 너무 사랑해요 벨지현과 뵈지현 봉수아 봉수 택하러 어 뉴스에 택하러 오디비아 택하러 어떤 시... 아 오빠 생일이 언제예요? 저요? 저는 Do you guys know my birthday? Just Just question My birthday is Jungmin'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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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s Jungmin's birthday after 4 days Jungmin's birthday is 4 days after 4 days Tiana Yeah Coffee 먹기 불편하겠다 어때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어 예 I know 세태물 23 오빠 생일은 매일매일 아니야? 그렇죠 너를 만난 게 내 생일이니까 이렇게 키노의 우주님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제 생일을 그냥 말하신 게 아니라 Jungmin이 생일을 정말 4일을 더 하셨죠 언제 들어왔어요? 아 이게 그 인싸들이 커피 마시는 방법이에요? 정말 인싸들은 시대를 앞서가는구만 안경은 패션이에요? 눈이 실제로 나쁜 거예요? 그 이거요? Do you know? 이거 페이크 한국의 청구 아 안경을 왜 썼냐면요 조금 오늘 많이 가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들 한 번쯤 겪잖아요 다들 한 번쯤 겪잖아요 6월 4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형의 벌스데이예요 맞지? 여러분 BC형벌스데이 June 4 맞죠?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생일 6월 4일이야? 응 오케이 맞네요 진짜 1 1 1 더 Cross 1 1 2 2 2 1 2 1 2 2 들렸어요? 오빠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근데 오빠 얼굴은 성의 망극 이건 알고 있어요 이건 들어봤어요 좀 더 강한 걸로 갖고 오세요 오빠 오빠한테 벽이 느껴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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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공부할게요 오 진짜요? 자세탐버를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안녕! 지효... 나르차이 오빠 아직 반지 있어요? 반지 있죠? 다 갔죠. 우리 집에서 있는 거에요. 에어비앤비 여기가 에어비앤비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스웨터 이런 노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곳은 알겠습니까? 이곳? 더샘 네 저는 한국 못해요 한국말 못한다고요? 오빠 내 생일 기억해? 한번 다시 말해줄래? 휴 그 소문 들었어요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남북 통일에 대한 소문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크래쉬 랜딩온유 같은 드라마가 안 나오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의 불시작 같은 드라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다이어트 오빠가 없으면 천국은 누가 씨냐 되게 힘 빠지네 사랑의 부작용이 힘들다 Any tips?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아니 이럴수가 제가 첫 번째 팬 하겠습니다 사랑의 부작용 사랑의 부작용 사랑의 부작용이 사랑의 부작용이 오우 제목 좋은데요? 덴마크로 돌아와주세요 곧 갈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멀 푸딩 퍼피 어디에 치킨이 한국어로 한국어로 오우 치킨은 치킨 아 닭 닭 닭 치킨 나에게 깜짝 오 궁금한데 선오퍼 펜인데 내 생일 언제인지 알아요? 이거 닭 이쁜 닭 닭 맞아요? 아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메모리 영원히 애봉이 늦게 왔어요 3초 동안 손들고 있어 너무 늦었어 민트를 위해 노래를 부르다 오케이 노래 그냥 대충 오빠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많이 해 그 제가 좀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이치 리비드시 되게 해요, 티아오, 쟤댐 무이바스 루비 여게스카디 여게스카디 한국어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잘하나요? 엄청 잘하는데요 너무 잘해요 심장을 갖고 오세요 끝났어요? 되게 시커프하는 그런 드립을 잘하시네 허전하다, 명물허전 아르헨티나 좋아해요? 당연히 왜 물어봐요 아르헨티나는 우리의 퀸 밴드가 만들어졌어요 르르르르베에 르르르베에 를 봤어요 와우 넌 어때요? 삼촌오빠 나 이제 모르시구나 슬퍼 닉네임 변경하셨잖아요 맞죠? 화룡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도 보고싶어서 아이디 켰어요 저도 보고싶어서 아이디 켰어요 여름은 절대 안 올 것이야 엄청 괜찮은데요 안돼 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캣 도그 안녕하세요 안녕 죄송합니다 못 읽겠어요 어떤 미국의 도로가가 있나요? 도로가? 도로? 브루클린 저와 애틀랜터도 시티인가요? 그러네 LA 다 좋아요 I love our 진짜 시카고 윈드시티 애틀랜타 포레스트 시티 LA 할리우드 텍사스 이하우 뭐 안 말한 것 같은데 시에르 워싱턴 DC 플로리다 그 다음에 미시간 미시간? 그 다음에 어버원 알리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루트 캐롤라이나 예 안녕 안녕 당연히 애틀랜터 도시죠 건강하시죠? 아프시면 안돼요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할까요? 원래 뭐였어요?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오빠 마음에 쑤서그리 입학 너무 괜찮은데요? 아니 조금 약한가?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보는 드라마 앱틀이 있어요 뭐 뭐 우리가 봤을 때 닥터 플레이리스트 예 그가 K-drama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나요? 몬트 디스.. 디스코그래피 음 밖에rael 예를 들어 결롱 5분만! 제발요! 타워 오브 갓? 타워 오브 갓? 신의 탑인가요? 이거? 웹툰? 애니미? 오 마이 갓 타워 오브 갓이구나 그게 당연히 나도 너무 두둔한데 납살이게 스몰 저보다 저랑 몇 년생 아니에요? 아니야 뭐지? 아니야 맞아 형이랑 동갑이잖아요 그죠? 저스틴 비버를 아세요? 예유가 돼요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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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색깔의 색깔을 원하십시오? half purple, half blue or or black white or oof wow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노래할까요? please 웹툰 if you see this say hi man please baby 자 여러분 ok can you recommend some contents for this time? guys I will do anything love from india indiamid we will live with you how are you? are you please stay safe sweet or salty snack? I don't like sweet but I also don't like salty hmm salty no sweet are you dead? 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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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ing something in Swedish? can you sing something in Swedish? can you sing something in Swedish? your two can get up a day your three kids more deep up a day is more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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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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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et's see it's what's your favorite one how do you make the song? what's the favorite one? can you sing something in what did you sing something in what is it? thank you thank you 춘 위즌 몬트 한국이 아세요?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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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나가셨어요 파트 해주세요 프리스타일 랩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거 고 생각차 아모르 파티 해주세요 아모르 파티 오빠가 훈민정음 거 안 읽어주니까 이래요 오케이 훈민정음 거 안 읽어줬어요? 오빠가 좋을 때마다 15시 보았는데 나 건물주 됐어요 이럴 수가 내가 스페인어를 할 때 그것을 항상 내 마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 어떻게 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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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래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고요?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고요?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고요? 저한테 저한테 프렌치 노래 스페인 노래 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저의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태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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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건물주 됐으면 저도 시켜주세요 건물주 저도 좋아할 때 10원씩 전화하면 되네요 이태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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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 댄스 알고 계세요? 네 당연히 비디오 칼이니까 이태리언니 당연히 아니 이태리언니 아직 이태리언니 컨설탕이 이태리언니 그래서 이태리언니 이태리언니 지금 보였다 흥민정우 오빠 반말해주세요 알겠어 근데 내가 오빠 맞아? 내가 오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 스무 살인데 네 아쿠친따카모 해주세요 아쿠친따카모 루이스 통 통 린선 오 노 쏘리 오빠 오빠 아니잖아 내 생일 맞춰봐 19살 뻥치지마 나 18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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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아 오 내가教을 수 있나요? 섹시 펩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글쎄 글쎄 미안 이태리언니 맞아 콘서트 퍼포먼스 아 아니 콘서트 예 오빠 오빠 누나 누나 9월 23일이라고 오빠 생일 맞아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창인 18살이면 나도 18살이요 저 지금 잘생겼어요 진짜 지금 엄청 다 가리고 있는데 더 가려야지 봐봐요 지금 와 이거 살 보였어요 방금? 방금 살 봤어요 진짜로? 여기 이렇게 탁 숟히는 거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혼날 것 같다 고맙게 말해 축하한 생일이 리아 축하한 생일이 리아 기다려줘요 미안해 프렌치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프렌치 너무 재밌어요 왜 프렌치의 학생은 섹시 라이크 주템 봉수 맥수 맥수 소쿠 갑자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없죠? 오늘 시키면 뭐든지 하는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오빠 꼭 우주 대스타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영화 이름 조지 부시 이거 했었어 중복 안 돼 좀 더 강하게 키워야겠어 이거 했었잖아 어디서 이렇게 얼른 뜯어 넘어가려고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까요? 우테 파 파 우테 우테 파 파 우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지 우리 집이 어디있어? 우리 집이 어디있어? 우리 집이 어디있어? 우리 집이 어디있어? 한국어 이름은 아니 아니 오..아냐 아냐 라라세망앗세코란냐 해주세요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거 아니면 되죠 라라세망앗세코란냐 수빈, 수빈이 제 동생 이름인데 긴발인데 단발 할까요? 단발 좋죠 단발 아주 좋아요 지금 날씨도 되게 따뜻해지잖아요 이제 단발로 살짝 살짝 싹하고 멋있게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모든듯이 다 잘할거에요 샬롬 아미노의 메템 아..미안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생일이 나라세망앗세코란냐 아니 너가 최고 너가 최고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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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긴발이 좋은데요 왜 물어보셨죠? 가위바위보여 가위바위보 이겟죠? 가위바위보 최애의 친구 너가 최고의 친구 최고의 친구 내 최고의 친구 언제나 내게 편의 길에 쉬어도 괜찮은걸 항상 당신의 옆에 너의 옆에 폴리스로 말하는게 폴리스로 말하는게 폴리스로 말하는게 폴리스로 말하는게 좀 이상해 폴리스로 말하는게 폴리스로 말하는게 어떻게 말할까요? 호 vara ?- 오늘도 폴리스로 말한게 그렇게 Fun 저도 제가 계란을 다 먹었어요 감자튀김 냄새 노래 기억나요? 너무 기억나요? 어떻게 시작했죠? 프랑스 노래 너무 힙한 노래 오케이 찬스 정민아! 그 프랑스 노래 최근 했다가 어떻게 시작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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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라 베 디 베 콤마 원아주스틴 아세 도마 주 아세 도마 주 세텐델 페리에드와 피쉬 프레임 제 댓글 읽은 거 처음인 거 같아요 고마워요 앞으로 한 한 600번 정도 더 읽어드릴게요 아무 노래나 일단 춤춰대요 아무 노래나 일단 춤춰대요 아무 노래나 일단 춤춰대요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거나 춤춰대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Are you preparing our comeback? Yeah, we keep preparing Of course Can you say hi, Amy? Amy, hello 오빠 그거 아냐? 오빠 나랑 박물관 털다가 오빠 혼자 조각삭인 척해서 저 혼자 잡혔잖아요 조금 약했어 근데 이건 되게 참실한데 아주 참실한 쪽으로 계속 크고 있구만 이거 너가 재워낸 거지 베프가 되고 싶어? We already 베프 I said the mother Sepret Sepret La te ne pa Kill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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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cream or chocolate Ice cream 오빠 주접 좋아해요? 단 엄청 좋아하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What are Where Where This child food story Wow I don't know 오빠 기득 건강하고 많이 쉬세요 잘가요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your sexy dance during concert? Where? It was cool Thank you Say to them What? Thank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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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Presently What made? You When people Was I Really 그래서 우리의 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크라이코, 보증, 왈쏘에서 지내요. 우리의 도로를 보내고 싶어요. 신현미, 또 요리하나요? 아니요. 수빈이가 오빠는 사슴이야 내 맘을 녹용 너 이런 애였어 괜찮은데 괜찮았어 진짜로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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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어요 Primary인가요? 한국어로 말해 있어요 제 이름은 스페니쉬에요 네우는 대우 인싸잖아 오빠가 좋아해로 3도 화음까지 가능해요 오빠가 좋아해 그럴 수가 누가 원음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답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칠레 러브 유 칠레 민트 안녕하세요 나마다 오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들이 장난치는 거 보면 저까지 정답 즐거워주시죠 애플팬 파인애플팬 한국 민트 매트 쩐다 장난 아니죠? 이게 우리 민트들이에요 한국 민트들 절대로 평범하지 않죠 특별해요 아 또 안되겠네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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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산 쪼금 그런데요 저 지금 많이 가렸는데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이거 그래도 좋은 거겠죠? 오늘 좀 안 가렸을 때보다 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Can you say happy birthday Andry right? Andry Happy birthday to you Andry You know song for B.A.C. Of course You know? This is TMI Before I start the vocal practice I always watching Beyonce's Egoca You know Egoca? The USA song The country song This is what it is The country song Because Yeah Very good voice Very good video Make me good Please blue hair again Arachan Oh okay Can I? Can I call you Kapo? Okay Oh Kapo Very nice Bob You can sing You are so great You are so great You are so great I love you You are so great You are so great Because your mind has 168 beats Wow Zinyu's the singer That's a great song I'm wrong I'm wrong I'm wrong You said it Would you ask me Nbm? C- How can you use a song 16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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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는 못 쓴대요 아직 다시 공부해야겠네요 누가 하나씩 갔다 왔는데? 형이 갔다 왔어요 진짜 귀신이 말할 수 있어요 스위치 이름 기억나요? 괜찮아요. 제 넷플릭스 볼 수 있어요. 나한테는 까칠해. 그 왜 그런지 알아? 너가 특별해서 그런거야. 멋있었어. 물러리의 댓글를 보냈어요. 물러리의 댓글를 보냈어요. 물러리의 댓글를 보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아메리카노에 왔어요.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오 마이갓. 물러리! 사랑해요!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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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ith 카피언니! 소이이카аю! 못해요. 아까 봤네요. 저 이번 пес을 이 노래에 제가 강아심을 하나요. ık 너무 재미있어 스페니스 노래 알았나요? 오빠 모든 팬들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당연하죠 맨날 스위트 커피 엄청 좋아해요 내 좋아하는 노래 흰색이나 흰색으로 돌아가세요 흰색이나 흰색으로 돌아가세요 흰색이나 흰색으로 돌아가세요 닐스는 스위트 이름이에요 아 맞다 오빠 모든 팬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 킹미무역 행복한 생일이 킹앤바 아멘 로사일리 피어싱 자세히 보여주세요 피어싱 자세히 보여주세요 두팔님 안녕하세요 어 별거 없는데 여기요 이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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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저 좀 더 하고 싶어요 피어싱 종민씨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여러분들 또 생사가 궁금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자 민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대답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로다 네 더 크게 네 비세온 비세온 네 더 크게 안 들려 네 헤롤드 어? 헤롤드 네 오케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가 한국 이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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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취미를 시작하고 싶니? 엑서사이즈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리고 그 리폼 클로즈 월 커스터마이즈 너무 이상해요 사랑해요 룰라 오빠 넌 늑대고 남은 인형 안 알려줄 거야 전달 안 할 거야 이건 내 방송이니까 이탈리언의 노래 이탈리언의 노래 우리 준비할게요 아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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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알 넌 넌 넌 아무리구만 엄청은 엄청은 아니구만 한국 이름을 알려주세요 유리 유리 봐봐, 유리 너무 예쁘다 휴학 김필상 이게 그 닉네임 바꾸는 거 쉬워요? 여러분? 훅훅 바꾸시네요 음 음 이게 가사구나 조금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방 안에서 방 안인데도 마스크 써요? 저희가 그 뭐지? 또 이제 이거 방들이 여러 개 있고 한 명씩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더 하고 있어요 소린님 맞아요 맞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거의 이제 두 명씩 이렇게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렇게 하고 아예 이제 조심할 거 이제 확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티올 커피 커피 데프리 멋지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그 발레리나 이제 선생님과 그 이제 학생들의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도 이제 갔다 왔으니까 한번 멋지게 이제 격리를 해서 문제가 안 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통신히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하님 오랜만 만이네요 네 오랜만 만죠 일주일이니까 네 맞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역시 느꼈어요 일단은 살을 굉장히 빼고 싶고요 운동을 엄청 하고 싶고 연습을 하고 싶어요 연습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아 이게 사랑 마음이라 이게 진짜 이게 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핑계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있고 여기서 2주 동안 더 있는 거니까 거의 거진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 안 봤는데 가족들도 뵀으면 좋겠고 필상의 생각하기 사진 볼 때마다 사진이요 되게 근데 되게 그 뭐지 자연광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미국 필상의 생각하기 나왔는데요 오케이 필상의 생각하기도 하고 싶어요 상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형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지금 꿈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부르는 것만 염색하고 싶은 색깔 근데 곽두파님 본명이신가요? 저는 검은색이 제일 좋아요 한국 이름은 수진 한국 친구 크리에이티드 크리에이티드 오 마이 갓 그스 브리 나이스 네임 오빠가 부르는 게 더 좋다 진짜로 그 꿈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딱 들켰어요 지금 핸드폰 계속 들고 있느라 팔이 아프시죠? 이럴 수가 제가 그거를 알아버렸네 지금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나 오빠 팬이니까 크리에이티드 닉 바꿀게 김필상님 한국 이름 없지만 라찬이 안 믿어 네 김필상님 현아 내가 액자 중에 잘 가지고 있어? 당연하죠 제 작업실에 있어요 전혀 한국 이름 갖고 싶어요 유미 있는데 유미 되게 이쁜 이름인데 이름 없음 부모님들이랑 영상통화 안해요? 조금 부모님이 징그러워하시지 않을까요? 엔딩과 거치대 다 이럴 수가 거치대 얼마에요? 정말 지금 엄청 필요한데 제가 손을 아파 손이 막 이렇게 맨날 게임하느라고 자랑이 아니야 현아 힐 힐 힐 힐 힐 안 피곤해요? 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전혀 입으로 박치게 합니다 어딜 박치게 할거죠? 자연스럽게 인증가 잡히네 저는 저는 우와 되게 갑자기 순해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야지 요즘 몇 시에 자요? 음 한 열한시? 되게 의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시차도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해버렸네 이미 너무 자서 그런가? 너무 자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안 갔으면 더 좋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벗어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자고싶을 때 잘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자고싶을 때 잘 수 있으니까 시차가 없어요 아주 그냥 좋은 건가? 좋아하는 애니미 음 영어로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바키 너가 귀여워 왜 이제 아드민 넷플레스 안 입을까요? 도라에몽 안녕하십니까 진짜요? 아싸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거 끼 부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끼우려도 되거든요 다치성 세시하시던 이거면 섹시하시던 기분하죠? 어? 잠시만요 이 곽두팔님 곽단장님이신가요? 추리해봅시다 맞는거 같은데 단장님이신가요? 이 시간에 생생하네 당연하죠 전 잘 때 잘 수 있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 곽 곽씨라는 섬을 제가 단장님 밖에 못 봤거든요 오빠 제가 오빠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머쓱하네 그럴게요 영어 이름요? 영어 이름요? 티미 와우 파키스탄 트라우마 트라우마 있어요 한국어 이름 지어주세요 소리란 이름은 뭐죠? 갑자기 너무 의심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할 때는 그래도 아닌 거 같은데 나 혼자 그러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굉장히 의심되는 말이에요 이거 분명 아 아니구나 악세사리 무겁지 않아요? 이거요? 오 팔은 안 무거워요 말레이시아 헬로 압박카바르 정현아 잘생겼다 이걸 내리는 상황이 달라지 얘기함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잘못 짚었어요 마이 맘 정말? 오마이갓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그를 야식 추천해 주세요 나도 추천해 주세요 야식 간장 계란 밥 어때요? 좋아해요? 좋아해? 간장 계랍아? 나도 야식 추천 좀 해주세요 야식 추천 이 마스크 때문이야 말을 잘 못하겠네 이렇게 해야겠어 턱이 보였어 안 돼 놀람 그쵸? 저희 정말 우리 민트들은 글로벌하죠 영어공부 꿀팁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 영어공부라니요 저의 영어공부의 꿀팁이라면 아주 그냥 창피함 없이 도전하는 거에 저희 몬트가 회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댓글이에요 라이브를 하세요 이럴 수가 이거 엄청난 꿀팁이네 무슨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뉴 워컨트리 아 러브유 잉글리스 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제가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소린님 사랑합니다 소녀의 선호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크릿 허브 잘생긴디 하아 살아있네 누가 되며 운겨 그래요 imd 거치대 좋아요 회전도 돼요 와 비싸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연기하는 모습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근데 지금 안 한 지가 거의 한 7년 됐죠 6년 와 6년 장난 아닌데 근데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6년이 지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음이 이런 거 봐요 발음 봐 오빠 연기? 어? 너는 알지 않나? 수많은 닉네임 지어져요 굉장히 또 힘든 질문이죠 닉네임 너는 알지 않나? 너는 알지 않나?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피자 아니면 파스타? 피자 오늘이 어디있어? 코멘트 내가 2년이 더 어렸는데 우리 친구들만이 지났어요 당연히 당연히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나 너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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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거의 막 좀 슬픈 거? 그런 거 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할 만한 거. 되게 막 반올림 이런 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요. 누나.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약간 되게 웃긴 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납득이 같은 거 막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게 키스야? 야. 아니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되게 재밌었네. 연기 배울 때 되게 재밌었어요. 가분. 러시아 단어를 아십니까? 러시아. 무슨 역할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아주 감칠맛 나는 주연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이태원 클래스의 그 형님. 그 아니. 나는 이태원 클래스의 팬이라고 할 수 없어. 벌써부터 캐릭터 명도 까먹었어. 그 깡패 연기하신 분. 아 이렇게 말하기 너무 창피하지만. 깡패를 연기하신 분이요. 아 요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이상해올지. 아니 장군원 말고. 어 장군원 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 특유의 그 입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연기 장인이었나요? 저거는 약간 그게 필요합니다. 검열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는 많이 했죠. 왜냐면. 연기를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또 어딨어 이 파란 댓글. 너무 무서워. 또 뭔가 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안 썼네. 장대희. 나가봐. 주연은 두 번 해봤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걸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 1시간 10분이나 했네. 이럴수가. 이렇게 주접 떠는 방송을 1시간 10분이나 봐주시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잘 어울릴게요. 샤이니 선배님의 노래요. 에브리바디 웨이크 업. 에브리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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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배우 정연 보는 건가. 저는 10년 정도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두팔누나 해주라 두팔인 누나 두팔누나 이름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닉네임이 응 아냐 엔딩 아냐 한국 이름? 일 끝나면 보는데 힐링데 아 진짜요? 우리 민트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요?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진짜요? 괜찮아요 저희는 언제나 함께 있을까요 당신은 프랑스어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열심히 할게요 졸업무드의 파트 졸업무드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네 할 수 있을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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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가까우면 안될 것 같아, 그쵸? 카메라가 이건가? 빈님은 따뜻하고 다정한 문 라이트 로다는 이 아이돌의 소식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진짜? 근데 너가 내 선물이야 로다는 병영미 병영미요? 이게 남자의 손입니다 여러분 좀 투박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갑자기 저희랑 콘서트에서 자고 지고 재즈게 놀아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남친같은 방송? 이럴수가 라이브 감사해요 그 멘트 조금 위험해요 그 멘트 약간 이런 이거예요 약간 엔딩각 남친.. 맞아 진짜 남자친구 있으신 거 아니죠? 다른 남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컨셉 이래서 일하면 안 돼 나 오빠밖에 없어 야 오케이 오케이 몬티 이즈 마이 얼티메이티드 그룹 남자친구보다 오빠로 맞는 나 맞아 맞는 거 아니지? 응 저 한 거 없는데 여러분이 이 방송을 만든 거죠 여러분이 이게 들어와서 댓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저 입은 굳게 닫혀있었을 거예요 닫혀있었을 거예요 넌 사랑해요 이제 가야할거예요 굳바이 굳바이 신에 좋은 하루 그리고 엄마 잘생각해 음 잘생각해 헤럴이 어떻게 해요? 다른 멤버들이랑이랑 다른 멤버들이랑이랑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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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나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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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사리하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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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생겼어 당신은? 저도 게임하고 싶어요 같이 할래요? 내가 너무 귀여워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지금 11 11.30 PM 문트밖에 없당 너밖에 없당 안경 어디꺼에요? 오 갑자기 늙어졌어 이게 영해보이는 느낌도 있구만 저 혼자 느끼는건가요? 11.30분 감사합니다 김 아 김78이었나? 라샤 헬로 밤에 들을 노래 아이유 선배님의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라디오송인가 와 이게 오 사실 저 요즘 음악을 잘 안 들어서 제가 몇 개 또 준비해 올게요 제가 몇 개 또 준비해 올게요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왜 왜 어둠어 어둠어? 어둠어? 7.80 아 네 7.80 아 7.80이 내가 실수한거구나 다음 커버가 뭐야 health 샤워 듣고 내 소녀를 인사하고 해주세요 도 prevents 지금 잠실 수 있을까요? 아마 아, 가장 이상한 유년기 이야기! 영어로 대답하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의 소식을 이해하셨죠. 아마 아마 영어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준비할게요.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인도네시아 러브유 러브 인도네시아 투 몬트 리더는 어떻게 된 거예요? 투표한 거예요? 에휴, 제가 요즘 방송을 공부하고 있어서 또 왜 갑자기 방송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할 수밖에 좋아할 수밖에 뭐라고 말해야죠? 말을 못하겠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린님 제가 리더가 된 이유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 방송에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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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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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다 2시 1시 3시 5 Jack 3 5 1시 3 3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간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땡큐 여러분 제가 다음 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리더가 된 이유 다음 주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그 뭐죠? 그 엔딩 노래 그 뭐죠? 그 엔딩 노래 있잖아요 드라마 엔딩 그거 카페라떼 카페벤에 나온 거 그 뭐죠? 물어봐야겠다 형 안 자면서 그 뭐죠? 왜 나오는 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잘 가요 여러분 카페벤에 그거 뭐죠? 그거 알죠? 이게 그 촤악 때면서 엔딩곡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돈 고 그거 좀 빨리 그 그냥 알려주세요 뭔 줄은 알아요 그 카페벤에 그 노래 깨우지 마요 아직 안 자요 진짜 아직 안 자요 아 자나? 죄송합니다 안 깨울게요 정지하면 나오고 정지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통하는구만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가래요 이럴 수가 소통을 시작해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꼭 들어오세요 그 제목 알아야 될 때까지 가지 마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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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